경남 남해지역을 대표하는 방생도량 미르감이 코로나19 극복과 나라와 국민들의 안녕을 발언하는 용왕대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남해 미르감은 사찰 앞 바닷가에서 주지 청훈스님과 신도, 불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신축년 용왕대제를 봉행하고 코로나19로 병마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의 건강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 방역관계자 등의 건강을 기원하고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남해 미르감은 용왕대제와 함께 생명존중 사상과 자비심을 되새기고 악업을 소멸하기 위한 방생법회도 봉행했습니다.